안녕하세요. 오늘도 불꽃 다이어트 부중물 인사드립니다. 무릎인데 파열 후 두 달여 만에 레슨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레슨에서는 무리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받으려고 했으나 이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았습니다. 몸에 익은 거라 살살 파기도 힘이 드네요. 레슨을 쉬는 동안 살도 많이 쪘고 체력도 떨어져 버려서 영상을 잘 보시면 드라이브 할 때부터는 타점도 많이 늦어져 버렸습니다. 당분간은 체력 올리는데 집중하면서 연습해야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연습하는 영상을 보면서 저의 단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코카치로 올라가는 다른Mi1 단점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단점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단점이구나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는 레슨을 나눈고 있습니다. 난이2,500m으로 연결을 받기. 그리고 2,500m으로 연결했고 이 분C는 현재는 매우rir상으로unft OECK가 합류하기 너무 이릅니다. 뇨을 넘는 것 같기도 합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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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